자기야 사랑해 울 자기 오늘따라 너무 예쁘다 연예인 같아 말을 하지 말든가 방귀를 끼지 말든가 하나만의 이 새끼야 거짓말을 할 때마다 땡땡이 나온다면 속보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방귀가 나오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원인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방귀가 나온다고? 그럼 나는 못생겼다 잠깐 로딩 중인가 보네 내일 면접 준비나 해야겠다 그래, 다가일 씨는 우리 회사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줄곧 이 회사가 목표였습니다 이 한몸 다 바쳐 일할 자신 있습니다 은맨 씨는 우리 회사에 궁금한 점 없나? 이 회사가 업계 1위를 달릴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우리 회사는 말이야 일단 직원들을 최우선으로 하지 그리고 수평적인 문화와 가족 같은 몰이기로 저 정도면 싼 거 아니냐? 결국 너도 가능구나? 잘 살아라 신랑 김감자군은 신부 박구마 양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까? 네! 신부 박구마 양은 신랑 김감자군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까? 네! 박구마 너! 야, 김감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사랑이 별하니? 감자야, 힘내! 결혼이 별거냐? 황구가! 솔로가 편하고 얼마나 좋은데! 차, 차오른다! 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버, 버텨! 처음부터 너가 훨씬 아까웠어! 고맙다